대세 상승장이 오면 뭘 사도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듣기 좋은 말이지 갈롱만 가는 그런 시장이 꼭 반등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상욱입니다 셀트리오네스케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주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시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셀트리오네스케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마감을 했습니다 요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만 해도 100종목 상승, 700종목 하락, 200종목 상승, 1200종목 하락 이런 하락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주분들께서 심적으로 충분히 힘들 수 있을만한 시장인데 우리의 셀트리오네스케어는 되려 요즘 같은 시장에서 효자 역할을 똑똑하게 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셀트리오네스케어 보여주는 이 흐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쭉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 그리고 셀트리오네스케어 말고도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매매하면 수익이 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꼭 카카오톡 친구추가 하셔서 무료 추천 종목도 받아 가시고요 저희는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국 셀트리오네스케어의 주가 흐름을 지켜준 모멘텀은요 이 어떻게 보면 점유율의 확대 그리고 직판의 안정화 입니다 우리 제가 아마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 가지고 이 직판 그리고 직접 유통을 하는 부분에 대한 메리트 그리고 이런 점유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들 기억을 좀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셀트리오네스케어가 유럽의 이런 직판이라고 하죠 직접 판매 체제가 성공적으로 좀 안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약가가 높은 독일 중심으로 본격적인 성과가 지금 나와주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국내 바이오 기업 최초로 셀트리오네스케어가 20년도부터 유통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유럽에서 자체적인 유통망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전문 인력을 확충을 하고 직판 체제를 구축을 하고 왜냐하면 코로나19 사태가 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조금 멀리했다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판매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이러면 문제가 생기겠다 우리가 공급망을 구축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타결을 해내야 되겠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면서 자체적인 유통망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3년 차에 지금 접어들었는데요 셀트리오네스케어가 이런 직판 체제가 좀 안정화 단계에 조금 들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성과도 본격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고요 이제 초기에 램시마 SC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플릭 시마드입니다 이 출시가 좀 이루어진 독일에서 처방 확대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램시마와 램시마 SC 두 제품의 독일 시장 점유율이 지난 시장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분기에는 42%를 기록하면서 빠르게 확대가 돼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17년도부터 램시마의 시장 점유율은 10% 초반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점유율 자체는 그렇게 높지가 않았는데 42%를 기록했다는 것은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런 실제로 처방을 받는 수치가 늘어나고 시장의 점유율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국내 바이오 기업이 세계 최초로 이렇게 유럽의약품 주축 판매를 시작한 것은 굉장히 좀 큰 성과물이고 그로 인해 지금 실적 이슈가 나와주며 올라가지고 있다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께서 고정도까지 한번 체크포인트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꾸준히 물량을 매수해주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런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 장세에 덜 영향을 받는 섹터가 결국 바이오였고 그 바이오 섹터가 주도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며 가시적인 결과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덜 타격을 받는 기업이 올라간다는 게 지금의 시장입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는 바이오가 이렇게 측정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 다 수익을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제가 아직까지는 수익은 못 챙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여건이 좀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힘내시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셀틀 르네스케어 지금 얼마만큼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한 번씩 해드렸고요 결국 이 지수를 방어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이 이렇게나 빠졌는데 셀틀 르네스케어가 빠지지 않았다는 것은 메이저들도 이 종목을 통해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줬다는 뜻이고요 그래도 버텨줬다는 게 좀 큰 의미를 해줄 수 있을 만한 상세 아니었나 오늘 만약에 바이오가 빠졌으면요 거의 뭐 하방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너스 시장이 마이너스 한 3-4% 빠지지 않았을까 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셀틀 르네스케어 말고도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해서 수익을 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가 이번에는 일동홀딩스 같은 그런 종목을 또 잡아가지고 큰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꼭 하나 더 친구 추가하셔서 무료 수출 정보도 받아보시고요 HERB2019입니다 친구 추가 아이콘을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아이디로 추가 아이콘을 누르신 다음에 HERB2019 검색 후에 친구 추가까지 클릭 한번 해주시면 저희 채널 오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내일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